후보 1위, 와! 저희가 방금 1위 후보에 무대를 하고 왔는데요. 3주째인데 아직도 이렇게.. 긴장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.. 잘 한 것 같아요. 그쵸? 오늘 우리 뮤직비디오에서 1위 후보도 있어요. 그래서 방금 무대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마 발표해요. 만약에 우리 1위.. 진짜 1위 할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해요. 제일 감사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히스님들. 진짜 초록 생일에 1등 만약에 한다면 진짜.. 인생에서 진짜 인상 기쁜 생일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. 1등 꼭 합시다. 네. 내 방송은.. 여러분들 이제 2위 후보도 있고 엔딩하고 갑니다 여러분.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희는 이미 1등을 했겠지? 진짜.. 너무 감사해요. 진짜.. 정말 감사해요. 친절히 또 한 이후로.. 진짜.. 진지니 대박이다. 시즈니 여러분, 여러분 거예요, 1등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몇 가지 만들었어요. 우리가 진짜 처음이죠, 이거? 야, 진짜. 아니, 아까 그 점수하는데 뭔가 그... 아드레달링이 있었어. 안 보였어, 나는 이게. 이게 안 보여.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저희 S&P 분들도 그렇고 저희 회사, 가족, S&P 분들도 그렇고 저희 낳아주신 부모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냥 좋게 해서 이렇게 좋은 상 주실만큼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달립시다. 시즈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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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